배달 시키신 분! 배달 시키신 분! 해물 칼국수! 바다의 소리가 들려요. 바다와 어울리는 남자. 우스에 처한 눈망울. 여러분들의 심금을 터뜨려 버려. 겨울남자. 정우입니다. 저희 지금 18도인데 안 들어오세요. 패션은 패션대로 가야 돼요. 한 여름에도 코트를 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 이게 바로 뭐다? M.O.D.E.L. 저 혹시 근데 궁금한 게 터트립 지금 3학자잖아요. 근데 뭐 잘 하고 있어요 저희 지금? 괜찮아요? 이게 맞아? 부인님은 잘 터뜨리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속이 터지긴 해요. 바다야! 이게 어떤지 아세요? 잠깐만 기다려 보세요. 지도에서 저를 똑 이렇게 확대만 해도 아! 대무이도! 아, 저기가 소무이도예요? 아, 여기가 대무이도? 혹시 무랭게티라고 들어보고 있어요? 무랭게티? 설마 내가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죠? 우와! 우와! 근데 이거! 여기 봐! 근데 4, 50분을 걸어야 됩니다. 산을 타고 바다를 지나서 여기 밑에 심야 괴담에 속 그곳 아! 잠깐만 씨 아니 여기 도로가 무슨 그냥 비포장 도로인데 여기? 거짓말 안 하고 진짜 이렇게 걸어가 좀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여기를 왜 가 근데? 제 지인 중 한 분이 무랭게티를 가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정형님한테 부탁할 게 있다 하시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무랭게티 가는 게 그분 때문이다? 오늘의 미션인가요? 그래서 이게? 배달 터트려 자, 여러분들 아시겠죠? 아무데서나 사인을 함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그래서 뭘 부탁하시는데 지금 어? 뭐야? 해물칼국수 2인분 가루 열고 김치 꼭! 가루 닫고 드립커피 세트 가루 열고 고소한 원두 산미 실험 무랭게티로 3시까지 늦지 않게 배달해 주세요 물은 면은 극협합니다 가루 닫고 얼레? 고객님이 어, 됐다 아우, 반갑네요 뭘 반갑습니까? 칼국수면 돼요? 괜찮아요? 해물칼국수요 해? 알겠습니다. 제가 곧 보내드릴게요 불지 않게 네, 거기 가만히 기다리세요 해드릴 가만히 진짜 자, 그럼 일단 볼게요 광명 식당 있네 그럼 빨리 가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넘어갑시다 한 20분 안에 사면 돼 살다 살다 코트 입고 배달하는 거 처음이네 칼국수, 칼국수 거기 더워? 덥죠 저도 더워요 아, 저기다 워촌 광명 식당 어? 잠깐만요 어? 야, 식당 여기 하나밖에 없는데? 어, 잠깐만 바로 있다 선창회 식당 칼국수 아니, 여기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지금 여기 지금 칼국수 먹으려면 지금 바닥 건너야 되는데? 너네 다 한패잖아 그렇게 미리 사전에 다 주변에 식당 다 닫아놓은 어? 말도 안 되는 거 지금 시키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혹시 해물칼국수 어디 있는지 아세요? 해물칼국수요? 밖으로 나가야죠 아, 저 밖까지 나가야 돼요? 네 얼마나 나가야 돼요, 저기? 걸어서 가기는 힘드실 거 같은데? 네 아, 진짜요? 그럼 혹시 실례가 안 되면 여기 사람들한테 욕 한 번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저한테 자꾸 이상한 거 시켜가지고 아, 그게 무슨 욕을 해야 될까요?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하셔도 됩니다 터뜨려 주십시오 한 번만 아유, 겁나 너무 아름다우셔서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오케이 다시 한 번 돌아가 보자고 해물칼국수 레이디 하이 헤헤헤헤 아 하이 하이 어디 매장에서 사라 하는 거 없었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기 있었지 하 자, 여러분 칼국수가 맞습니다 해물 칼국수 멸치 해물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물 칼국수 조금 아쉬울 수 있으니까 어묵도 해물 아니에요? 그렇죠? 해물 해물 꽃게 들어갑니다 이렇게 세 개 이거 넣고 여기 칼국수 넣으면 해물 칼국수 맞죠? 네 그렇죠? 감사합니다 사장님 네 몇 분이죠? 지금 몇 분? 저희 지금 2시예요 2시? 시간 없다 시간 없다고요? 잠깐만요 미안해요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미안합니다 와 이거 대모 내 나이가 이제 33살이 다 돼가는데 코트를 입고 지나가는 아저씨가 옷 좀 벗고 다니라고 하고 누가 봐 하나 사 먹었다고 뭐라고 하고 카메라 감독님이 먼저 먹자고 했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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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 줄래요? 패션은 패션대로 가야 돼요 계절감을 따라가면 안 돼 아니요 전 말하면 지키는 남자입니다 하아 하아 생각해보니까 냉동을 돌리고 왔으면 그냥 그냥 이대로 가면은 시간이 지체될 거 같으니까 축지법을 하겠습니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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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 쉬었다 갈게요 하아 하아 저는 여러분들을 믿지 말았어야 했어요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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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를 잘 쓰고 다닙시다 하아 하아 여러분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평소에 뭔 짓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냥 잘못했어요 우리 좋았던 기억 많잖아요 좋았던 기억만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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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일단은 중간에 이거를 고객님한테 보고를 해야지 또 기다리시는데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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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더가 이미 출발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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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먹어도 모르겠지 미안합니다 손님 얼음 곱 좀 먹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미리 얘기해 M.O.D.E.L T.O.P 여기가 어디지? 우와 이게 맞아? 이렇게 배달하는 게 맞아요? 와 근데 진짜 좋긴 좋네요 해물칼국수 시키신 분 해물칼국수 2인분에 김칫국 드립커피 산미 없이 아메리카노 시키신 부장님 어디 계시나요? 도대체 야 무랜게티가 어디요? 앞에 보이세요? 도대체 야 배달시키신 분 배달시키신 분 배달시키신 분 배달시키신 분 해물칼국수 해물칼국수 나 오늘 노비 체험하고 있어 나 오늘 노비 체험하고 있어 귀양길 노비 체험하고 있어 내 일이 힘들 줄은 몰랐어 배달에 주문 여기요 여기요 주문 배달시키셨어요? 네 주문하신 멸치칼국수 2인분 맞으실까요? 멸치요? 해물이 아닌가? 해물칼국수요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코트를 입고 오셨네요 잠깐 이쪽 와보세요 자 이쪽으로 자 우리 대가리 90도 박으면 혹시 인성에 문제 있으신 분들이세요? 네 얘네들이 이렇게 만들었어요 제가 근데 부득이하게도 평일이라서 매장을 안 열었더라고요 해물 쪽이 그래서 같이 플레이팅할 수 있는 새우왕교자도 넣었고 꽃게랑? 꽃게 어묵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 섞어 드시면 해물칼국수 해물칼국수 잠깐만요 잠깐만요 유입으로 저 혹시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 더 없어요? 선물라스? 이거밖에 없는데 아 그래요? 그거 줘보세요 좋은 거 비싼 거 오 신사 신사괴물 여기 오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이 걸어왔는데 아 물이 있구나 이 무거운걸 네 그래 니들이 시켰어요 너희들이 이 무거운걸 갖고 오라 해서 내가 갖고 왔어요 아 훌륭하네요 진짜 둘까 봐 걱정했는데 내가 오는 거 걱정은 안 하고 오? 아 너무 맛있다 자 이거 넣으면 해물칼국수 네 이렇게 해서 이건 평소에 해두시는 레시피인가요? 아니요 처음 해봐요 아 새우왕교자도 있는데 넣어드릴까요? 야 이건 많이 얼었다 얼음걸 좋아 아이스 좋아하네 얼주가 아 아이스 좋아하네 얼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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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입이라서 야 이거 쉬어야 해가지고 와 이거다 이거다 야 이거다 부럽다 바꿀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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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궁금한 게 여러분 캠퍼 아닌 거 같아요 여기서 배달을 해 먹는 거 자체가 모순이거든요 아니 근데 오늘은 그게 되는 캠핑이라고 네 저기 앉아 계신 분이 궁금해요 근데 여러분들은 뭐 하시는 분들인지 소개 혹시 괜찮으실까요? 성함이 혹시 아 예 실명으로 가나요? 그럼 닉네임 쓰세요 닉네임 아 예 프로도라고 합니다 프로도? 네 프로도 프로도씨랑 월터라고 합니다 컨셉이 확실하시네 저도 하나만 지워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더 이더 이더? 왜왜왜 배달 시키신 분 다 익었으면 여기다가 꽃게도 넣고 자갈치도 넣으면 돼요 넣으셔야 돼요 아하 그렇구나 나도 넣었어요 꽃게를 안 넣으셨는데요? 마이너스 많이 넣었어요 꽃게가 안 넣었네 꽃게가 안 넣었네 눈 졸라 빠르네 꽃게 사회생활이 그런 건가요? 네 그럼요 이거 진짜 가서 밖에서 먹잖아요 이거 10만 원짜리에요 10만 원짜리 여러분들 어쨌든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그래도 한 시간 반 동안 갖고 왔으니까 짠하시죠 짠 자 먹어보세요 진짜 먹으면 거짓말 안 하고 맛있다고 느낄걸요 미쳤죠 개맛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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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로 너무 맛있다 진짜 드셔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 쫄깃해요 스탑잇 김치 오 김치 되게 자 하나 만들어 드릴게요 혹시 다 드셨어요? 아 예 이거 좀 해보세요 아 예 이거 부족하면 여기 더 있으니까 아 아 아 아 아 어떡해 다시 해야 될 거 같은데 이게 핸드드립이죠? 이게 진짜 핸드드립 드립 좀 치시네 사아먹고 갈 거예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리는 그걸 아시네요 네 이렇게 해서 한 번 기다렸다가 싹 내려가는 곳까지 기다려주고 이게 산미가 있는지만 체크를 좀 와 진짜 사기꾼이 아니네 카메라 앞에서 안 보이니까 이렇게 하고 먹은 척을 하시네 와 이야 훌륭하다 제가 조금 연하게 이렇게 저어서 차게 만들어야지 또 벗기 좋으니까 옷 저렇게 된다고? 아니요 딱 좋아요 자 이쪽으로 해서 드시면 이쪽으로 해서 이쪽으로 자 드셔보세요 완벽합니다 진짜 아 마치 커피프린스 제 무의도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고은유예요 고은유 고은유 어때요? 이건 진짜야 이건 진짜야 저 하이하트에 온 것 같아요 오 오 이게 호캉스다 아 호캉스다 백팩인 게 호캉스 죄송하지만 하이하트 모텔인지 하이하트 호텔인지 좀 다 먹었고 집에 갑시다 이제 다른 배달을 마지막으로 하면 어떨까? 어떤 거예요? 마음을 배달하면 어떨까? 마베 어 아 유친 사람들인 것 같아 자꾸 저희가 이런 취미를 가지고 같이 다니는 직장 동료들이 있어요 원래 몇 명인데요? 한 5명 정도 3명이 빠진 거야? 네 참석을 특히 안 하고 있는 매주 결혼식이 있다 아 욘두 욘두 저한테 맡기세요 아 욘두 씨 아 욘두 씨 아 욘두 씨 안녕하세요 잠시만요 띵동 사랑의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익명으로 요청하셨습니다 반지장을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네 어쨌든요 우리 욘두 씨 같이 여행 가자고 하면 미안해 나 결혼식이 있어서 못 가 라고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아 저 진짜 누구보다 지금 같이 여행을 가고 싶은 사람인데 쿠방 안되는 타이밍이 계속 그렇게 여행 가자고 해서 전 안타까운 마음이 크고요 무의도 저 빼고 가신 것 같은데 조만간 같이 캠핑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답장 하시겠습니까 삐이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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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哈囉 olive 어떻게 저의 배달 서비스 만족 되셨습니까? 남는 게 뭐죠? 푸가 무읠도 참 재밌는 곳이네요 다음은 제발 제발 산 좀 그만 타세요 구슬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요? 바나나 스플릿 맛 강릉의 오도독 맛은 어때요? 강포만 그만 줄여요! 6개까지 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개를 넘어서 별점 여섯 개? 근데 여섯 개를 매겨야 하니까 그럼 그게 한 개가 아닌가 아... 일점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만 알고 싶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내 강의가 망하는 거야